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 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느낌이 나는 공간으로 완성된 29평 장작구이전문점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식당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와 데코 타일을 포함하여 그레이톤으로 디자인되어 인더스트리얼한 감성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힙한 분위기를 내주었으며, 카운터 겸 주방으로 구성된 공간은 오픈키친으로 되어 있어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작구이접에는 많은 손님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을 놓아준 좌석을 다양하게 구성해 주었는데요. 창가 쪽에 위치한 좌석에는 바닥에 단을 높여주었고, 천장에 간살도어를 달아주어 전통적인 느낌이 나도록 해주었으며, 폴팅도어의 창에서 자연채광이 들어와 화사해진 공간입니다. 장작구이접에는 외부에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벽면을 장작 디자인으로 꾸며주어 컨셉을 확실하게 주었고, 외부에는 캠핑장 컨셉으로 꾸미기 위해 인조잔디를 깔고, 햇빛을 가려주는 언인과 캠핑장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준 디자인으로 완성된 29평 장작구이전문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